봄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야, 근데! 뿌리 봐. 선생님, 이 뿌리는 참 예쁘네요. 이야, 이게... 이 이름이? 근데 이 원추리. 원추리. 근데 이게 달단 말이에요. 달래같이 생겼어요, 지금. 달래. 근데 저 원추리 꽃 피는 건 봤는데 아, 이걸 먹는 건 줄 처음 알았네요. 근데 인삼도 이렇게 보면 원대궁이 있잖아요. 이 뿌리는 몸에 이상이 있는데 먹고 이런 잔뿌리는 수족이 이상이 있을 때마다. 아, 수족이 있고. 그럼 쓰임이 달라요. 사람 몸하고 같네요, 우리는. 이야.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죠? 이게 응겅키란 말이에요. 아, 응겅키. 야, 이건 내가 더 유효하게 아는 나무. 근데 이게 강력한 해독제거든요. 아, 응겅키. 어떤 것도 해독을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냥 티로 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티로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물을 우려내가지고. 찹쌀가루 해서 이렇게 무쳐서? 쪄서 말렸다가 튀겨서 맥주 한 주 같은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사실 이 응겅키는 뿌리가 네. 울릉도 가면 이거 응겅키 해자국도 있어요. 웬만큼 엉킨 거는 다 풀어진다는 거 아네. 이게 다 섬유질이거든. 이야. 씨가 있어서 씹어보면 또 고소해요. 음, 그래요. 이 자체가. 오우. 장 냄새. 장 냄새. 아, 아. 선생님 장 담그신 거예요? 네, 네. 직접. 우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야. 찍어봐. 이야. 오우, 이거 뭐예요? 고추장이에요? 간장이에요. 간장? 시간장. 이야, 맛있겠다 진짜. 시간장은 뭐. 오우, 진짜 진하다. 시간장은 뭐. 시간장만 계속. 가면서. 이거 저. 흔히 얘기한 조선간장이나 그런 거 같은데. 네, 네. 이야, 진짜 진하다. 조선간장이 인효제거든. 오우, 진짜. 인효제. 인효제. 인효제, 인효제. 이 냄새가 벌써 우리가 항상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땅 냄새가 팍 나네. 그래서 이걸 오래된 걸 갖고 그리움을 먹는다 그래. 그리움을 먹는다 그래. 그리움을 먹는다. 기다리게 먹고. 간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리움을 먹는다. 그렇죠. 해말대에 가면 방에 이렇게 매주 매달려 있었잖아. 된장. 우리 된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는 북어도 들어가 있고. 아, 이게 북어예요? 이렇게 꽂혀 있는 거 하나씩. 네. 북어는 왜 꽂혀 있는 거야? 이거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북어가 해독제잖아요. 술 먹은 다음날 그래서 북어로 해장을 하는 거구나. 이런 된장 담근 거랑 간장 담근 거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쭉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학원 가서. 아니. 어릴 때부터. 저.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지가 직접 장난날 딱 담았어요. 직접 담았어요. 사실 이게 철학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인문학이거든. 이런 걸 배워둬야 돼. 네. 우리 주상들이 가장 뛰어나게 발명을 한 게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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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통해 매주로 해가지고 고추장, 된장, 간장. 그렇죠. 매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장을 담아가지고 이 항아리를 여성의 자궁으로 생각하고. 네네. 아. 이 안에 소금물을 채우는 것을 양수로 생각하고. 네네네. 매주를 남자의 정자로 생각해서. 아하. 아. 그렇게 돼서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하나 잉태되는 게 장이에요. 아. 아. 그래서 장을 담고 나서 솔까지. 네네. 수수로. 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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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해놓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는 장이라는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민족의 삶을 영위시켰던. 그럼 그것은 뭐냐. 깊은 학문의 발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아파트화되고 편리 간편화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은 지켜봐야 됩니다. 아. 선생님 궁금한 건데 이게 팝니까? 팝니다. 아. 팝합니까?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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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40개 사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80명. 80명이야? 거덜라도. 연예인 거 3개만 왔어요. 연예인 거 3개만 왔어요.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방아. 방아님 이거 저 음식의 향신료처럼 그렇죠. 남쪽으로 많이 쓰죠. 이런 것도 다. 이건 뭡니까? 머위. 머위? 네. 머위. 아니, 그냥 여기 있는 게 다 진짜 반찬이네요. 뭐 이 같은 것도 이게 뿌리는 기관지, 천식 이런 데 쓰거든요. 그런데 이 줄기는 들깨하고 해서 먹거든요. 이게 찬 성분이라 들깨가 따뜻한 성분을 해서 주매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쌈 싸먹기도 하고. 이게 채식도 잘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자연 요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컵 나면 먹는다는 사실. 자판기 커피. 아, 그래요.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갑자기 고추가를 뿌려버리면 이 간장, 된장은 뭐가 됩니까? 아닙니다.